우주 최홍이 전투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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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고마워! 이제 모든 것을 돌려놓겠어! 하나가 된 마음으로! 가자! 렉스! 응! 이제 끝이다! 사라져라! 이것들이 감히... 네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다, 코스모사우루스! 모두 없애주마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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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나의 어둠의 공간.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. 흠! 여기서 될 뻔을 내주겠다! 코스모사우루스! 으으음! 으아악! 끝장을 내주마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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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솟! 거미! 두일! 다! 갤럭시 스톱만 없애는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이젠 내 힘은 온 우주에 에너지! 모두 집어삼키겠다! 멈춰! 다크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모두 조심해! 무한의 힘을 느껴보아라! 우주의 모든 별빛들이 다크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막을! 그때 깨달았어 우리의 마음속엔 희망되는 빛이 있어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떤 별보다 더 강하게 빛날 수 있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두렵다 해도 그 누구도 그 빛을 꺼지게 할 수가 없어! 와라! 모두 삼켜주겠다! 이럴 수가! 깨어진 드래곤소드와 갤럭시소드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! 우주의 일부일 뿐이야! 우주의 일부일 뿐이야! 웃기지 마라! 하천은 다이노 마스터 따위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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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 없어! 이렇게는 안 돼! 유효지 뭐하고 있는writer prim기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